주로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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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의 존재만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실 겁니다. 죄송합니다.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. 이렇게까지 될 줄 생각을 못했습니다. 거의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.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세할 때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. 울고 하지 말라고 매달리고. 그래서 크레인 위에 올라간 거예요. 내 집 앞에 CCTV가 계속 돌아가고 나를 찍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끔찍하지 않으시겠어요? 울어, 좀 좀 와주세요. 지금 막 이렇게 좋아하고 나를 진짜 착한 것 같아요. 아, 울어, 쫓아보지 마라! 흔들고 있는 사람들은 외면하지 마십시오! 지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존심도 솔직히 많이 상하고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본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수치심이 많이 들어요. 저희가 무슨 원숭이들은 아니잖아요? 아가씨 종사자 한 번이라도 되게 많아요. 지금 세금하고 나간다면 살인감방금 범죄 노출이 쉬운 주택가의 가업소로 대입되어야 합니다. 저는 솔직히 신발맘입니다. 제가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생인데 저는 애기를 먹이고 살려야 돼요. 아, 원해하고 함께 좀 하고 이거 이슈화, 삼심화 이 정도인데. 다른 일도 해봤어요.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. 더 소화하잖아요. 남동생, 대학, 사령처락 다 시켰고요. 아버지가 암판 좀 받으시면서 수술실 두 번에 항암치료까지 가해서 3년을 케어 올렸어요. 그 아가씨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, 우리는?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